지도로 봐야됩니다.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아 싱가포르 하나가 뭐지? 베트남 했나? 베트남?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이 이름을 쉽게 외울 수 있는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베트남, 라오스,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싱가포르, 하나, 세안, 함메콘, 부산에서 만나요. 어렵다. 베트남, 라오스,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싱가포르, 하나, 세안, 함메콘. 부산에서 만나요. 만나요. We love Indonesia. See you in Busan. 그럼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